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푸르입니다. 고려하연 주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여러분들 75만원으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주가를 주식을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또다시 68만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공개 매수 가격대 거의 66만원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고려하연을 매수하신 주주분들 계실 거고 또 신규 매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가를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투자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고 잘 대응을 해보신 다음에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수익 보시기 직전이다. 지금 빠르게 대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내용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제 영상에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로 저 응원 한 번씩 해 주시면요.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영상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응원도 받고 힘도 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무료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가가 75만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공개 매수 종료일은 이제 10월 4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개 매수가 종료되고 나서 10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정말로 언론을 많이 타게 됩니다. 고려하영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관계가 더욱더 많이 뉴스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서 어떤 뉘앙스로 국정감사가 끝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아주 크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함께 또 예측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멀스멀 언론을 통해서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고려하영과 영풍의 국정감사, 국감, 정치권은 과연 누구 손을 들까? 여러분들 제가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 고려하영과 영풍 이슈는요. 이 정치권 얘기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이슈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의 힘이 강해지고 그만큼 어때요? 국민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쥐젓 광고가 있네요. 이거 보지 마시고 아무튼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뉴스로만 대충 보고 그냥 흘려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결국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오를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고려하영은 지금 2.5조 실탄 장전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실탄 현금을 가지고 있고 법원 결정이 나면 이제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쓴다. 자사주 매입까지 가능하게 되면 이제 공개 매수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서로 공개 매수 기간 동안에 지분을 빨리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가를 보시면요. MBK 파트너스가 분명히 이거 7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결국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요. 75만 원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매수할 의도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존에 66만 원대 가격에서 75만 원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때 올리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지점에서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더 어울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 공개 매수한다 해서 더 올랐던 것처럼 75만 원에서 또 더 오르겠구나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빨아먹으려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MBK 파트너스의 지금 행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해관계를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같이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미 이때 지점에서 말씀을 해드렸죠. 이거 강하게 바로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의 타점은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개 매수 종료 10월 4일 끝나게 되어서 경영감 분쟁이 끝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도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비등비등한 지분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최시감은 34%, 영풍 MBK는 33%,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글로벌 100기사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 변동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결국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하루나 이틀 뒤에 이거 주가가 어디로 가겠다. 뭐 60만원 가겠다. 뭐 75만원 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 이슈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75만원 공개 매수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갑자기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 타점,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한 번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번 오르게 돼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 경영권 문제는 본격화되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수 타점을 또 한 번 잡게 되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미리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고려아연의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매수 타점 때 진입을 하시면 되고 또 그 뒤에 매도 타점 한 번 더 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찐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또 매도 하시라고 제가 직접 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타점 신호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내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내드릴 건데 지금 확실하게 100%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고려아연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려아연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은 깜빡하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관련 내용 타점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당연히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내용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과연 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 쪽, 여기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MBK 영풍이 경영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 알짜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을 경영권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승승장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 씨와 함께 경영권 지분 경쟁을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가격은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자, 반대로 여러분 MBK 영풍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경영권 분쟁에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지기 직전에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경영권 지분을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또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방향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요. 고려하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이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그때그때 변동성은 물론 상당히 크다. 10%, 20%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각각의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벤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 대응 내용, 매매 타점 내용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무료로 신청받고 있어요. 제 개인 번호 010-554-3006번으로 고려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은봉이 나왔다. 은봉 나왔다라고 해서 항상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공포감을 느꼈을 때는 기존의 주주분들은 손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 생각보다 과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것 아니냐. 공포 때문에 또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도 주식을 하는 거에서 심리를 통제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면 이런 공포감의 심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공포감의 결국에는 어느 정도 통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력도 오래되고 이제 주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공포감에 덜 휘둘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나왔을 때 바로 대응 내용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 내용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잘 따라서 대응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려하여 영상 바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